안녕하세요 오늘 반찬은 고등어 구이? 고등어? 고등어 시금치 밖에 바람부려요? 오늘 공기가 좋길래 창문을 좀 열었는데 바람이 부는구만 시금치는 나중에 비빔밥 같은거 해먹을때 넣어야겠다 참치랑 계란이랑 해가지고 나중에 비빔밥 먹어야지 바람이 부는구만 오, 띵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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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나 원래 혼자 밥 먹을 때 다 먹으면 썰어주세요 무릎을 준비할 때 나 혼자 원래 밥먹을때 핸드폰 놓고 방송 보면서 먹거든 이렇게 혼자 밥먹을때 먹으면 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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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이? 놀아줘? 사실 이 고양이랑 놀아주는게 밥 주는거랑 똑같은거에요 밥을 안주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 고양이 이제 안 놀아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창을 두개 들고 있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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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혼자 밥 먹을땐 이러고 먹습니다 저 폰이에요? 예전에 산거 9 플러스 아직도 쓸만해 보니깐 호모쌤님 이제 조만간 만나겠네 말라리아 조만간 만나겠네 근데 호모쌤님은 겜잘쓰라 금방 잡으실듯 진짜 게임 잘하시거든 한시간 봅니다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봅니다 한 2시간 2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저는 지금은 2회차 질겜중이예요 2회차 뻘짓하기 하고 있어요 1회차는 나름 정직하게 이제 근접무기로 그냥 했는데 2회차는 좀 사도의 길을 걷고 있지 원래 이제 마법을 쓸까 했는데 마법은 내 취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도 신앙 쪽을 할까 했는데 데미지가 좀 데미지가 좀 영 시원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바엔 아예 웃긴걸로 하자 이러면서 좀 웃긴거 찾아보고 있어요 어차피 데미지 구를거면은 그냥 인성질이라도 해야지 어제 새벽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말래.. 말라리아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밀어버렸어 말 그대로 그냥 밀어버렸어 속이 다 시원하드만 그냥 그래서 오늘도 2회차를 할건데 아마 조만간 엘드닝은 마무리가 되지 싶어 조만간 이제 좀 예능 하다가 과시가 봇이 데미지가 너무 구려서 좀 아쉬웠는데 과시가 봇이 흠 막 2, 30 데미지 이걸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굴러봤자 한 50 데미지? 근데 이제 번개 양이라고 굴리면서 데미지 주는 기술 있거든 그건 좀 딜이 들어가더라구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일반 구르기처럼 회피가 되는게 아니야 되게 느릿느릿하게 구르는데 회피도 안돼 그냥 진짜 인성질 스킬이에요 약간 황금의 엉덩방아랑 비슷한거지 아 드디어 이 물고기 다 먹었네 아 고등어 다 먹었네 그래서 이제 엘드닝 보면은 가끔 이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 진짜 진짜 이 기술이 왜 있지? 약간 이런것들 좀 있긴 있어 오늘도 그런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이거 좀 치우고 아 아까 병건이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구 엘드닝을 찍먹하려면 어디까지가 찍먹이냐 라고 이제 여쭤보시더라구요 어디까지가 찍먹이에요? 이러길래 그래서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 그냥 어 그 몬성으로 가라 이 몬성 보스까지가 이제 이제 보통 일반인 난이도에서는 이제 찍먹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뭐 그 사자 있잖아 그 몬성 보스 근데 이제 어? 영태형은 뭐 트리가드 멀기트 막 이러던데? 이러는거야 그래서 어? 그랬어? 아 역시 아 이거 죽어봐라 어 한번 죽어봐라 이거 이거 뭔 찍먹이 뭔 멀기트 아 이거 솔직히 멀기트도 초반 못쓰긴 하지 근데 보통 소울류 안해본 사람 일반인 기준으로는 나는 몬성까지 몬성이 찍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지 솔직히 애초에 멀기트 트리가드는 하지도 못해 처음에 그거 갔다가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태 트리가드 잡으라고 뭐 뭐 그랬겠지 어? 그거 그 앞에 시작하면 그 트리가드 잡아야돼요 막 이랬겠지 뭐 잡아야돼요 막 어 어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말해도 딱 보면 사이즈 나오지 이게 뭐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아니 뭐 말이 되는 소리라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뭐 트릭아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맞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이제 한 대섯 시간 맞다 보면 이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다 그냥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줬네 그 성 앞에 화톱 그 축복은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그 말 그 걔 만나야 되잖아 그 말은 얻어야 되잖아 그래 일반인 기준으로 찍먹은 몬성이야 아니 몬성도 힘들걸요 솔직히 그 사자 혼종 보스로 나오잖아 걔도 힘들걸 그치 내 말이 아무튼 화장실 좀 갔다 오자 고생하여 고생하여 씨 네 네 고생하여